애국 동지 여러분 우리 국민사회자 손상대 교수님께서 전국을 찔러서 말씀하신 우리 국민 세 가지 잃어버린 물것을 반드시 우리가 찾아냅시다 지금 이 시간 전국 방방곡곡에서 그리고 해외에서 이 나라를 걱정하면서 유튜브를 시청해 계시는 애국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안보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한미정상회담은 중공군을 격파한 92세 전쟁 영웅의 최고훈장수의식에 문재인이 참석한 한미동맹 복원의 상징적인 사건과 북핵과 중국의 위협에 대비해 42년 만에 풀어버린 미사일 하거리 제한 해제 어이없는 탈원전 정책으로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국내 원전산업 생태계가 급속히 붕괴되고 있는 가운데 한미가 원전산업 협력을 논의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엄청난 크고요 한미동맹 복원의 단추를 제공한 성과를 가져온 반면에 문재인에게는 실망과 좌절을 넘어 그가 추종하고 있는 북한과 중국은 물론 미국으로부터도 샌드위치 신세가 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러다 보니 악미 순방 결과를 자랑하려고 5당 대표 회동을 했는데도 각자 해석과 설명과정 등등 체감 온도가 여야가 각각 달랐습니다 그 와중에 바이든은 중국을 세 번이나 거론하며 코로나 재조사를 지시하고 중국은 중상모략 책임 떠넘기기라며 강력히 반발하는 등 미중 갈등과 긴장관계는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남중국의 안전을 걱정하는 사이에 우리의 서해 바다는 중국의 뇌가 되어가고 있는데도 진중주사파 정권은 입도 은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시각각으로 우리 눈앞에 선택과 결심을 강요하는데 문재인은 겉과 속이 다른 말로 국민을 호도하고 아전인수께끈 자화자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에 의하면 한미공동성명의 잉크도 말하기 전에 코로나를 핑계로 한미연합훈련은 없었던 일로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한미정상회담은 남북이벤트용 쇼였던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를 어디까지 벼랑으로 끌고 가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회고는 안 되고 김일성 주석님의 회고는 되고 백선엽 장군 서거시에는 코빼기도 안 보이더니 미국의 전쟁 영국에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국내에서는 탈원전을 외치며 나무를 떼서 전개를 만든다더니 미국에 가서는 한미원전 협력을 하고 왔습니다 보안법을 폐지한다고 법석을 뜨는가 하면 공산하러 가는 주민자치법을 만들고 중국의 나라를 팔아먹는다는 비난에도 중국인에게 95% 수혜가 예상되는 국제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의 속국입니까? 도대체 뭐하는 짓입니까? 4.7 재보선 시에 반짝 반성하던 척하던 부동산 문제는 도로 제자루로 돌아갔습니다 한술 더 떠서 민주당 부동산특위가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세입자만 골병들 주택임재사업 제도 폐지는 제2의 임대차 3법이 될 것이 뻔합니다 국민이 잘 사면 안됩니까? 왜 아파트 한제 가진 것이 죄입니까? 인권에 무너지는 군대를 보며 북한 인권법에는 눈 감는 작태를 보며 답답한 가슴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군대가 무너지면 누구가 좋아합니까? 세금을 자기 호주머니 속 지갑인양 5년 내 펑펑 뿌리고 청년 1인당 2,700만 원 빛을 따안긴 이 정권이 청년들의 미래를 아싸갔습니다 전체 국민의 70% 2030 세대의 80%가량이 삶과 미래가 불안한 국민 불안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통계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청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희망을 가져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조국 사태 이후 2030의 분노는 하늘 끝까지 치솟아 있지만 그것을 담아낼 그릇은 부족합니다 김여정의 한마디에 즉각 반응해서 대북전단금지법을 만들면서도 국민의 아우성에는 눈을 감았습니다 일간지에 사슬 제목만 뽑아도 여기 다 나열할 수가 없습니다 부끄럽게도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전 세계의 신조어가 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나라가 이러한 사정인데도 정작 제동을 걸고 투쟁을 해서 나라를 바르게 해야 할 국힘당은 4.7 재보선 결과에 취해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4.7 재보선 결과는 국힘당이 잘해서 라는 대답은 3%밖에 되지 않고 국민의 60% 이상이 집권당이 잘못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려해야 합니다 다행한 것은 바람의 방향이 크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당대표 선출이 한창인 지금 탄핵의 부당성을 외치며 1,150만이 참석했던 광화문 외국 세력을 극으로 물면서 요즘 좌우 언론할 것 없이 탄핵 세력들이 총동원돼 리틀 유식민인 이준석을 띄우며 당의 정쾌성도 중도를 표방하고 나섰습니다 이제 우리는 역할을 분담할 때가 왔습니다 중도는 국민의힘이 알아서 세력을 확장하고 우파는 우파를 대변하는 세력으로 뭉치고 거듭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국힘당을 믿고 우리를 대변하지 않는다고 발을 동동 구르며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이번에 승리가 있어야 이 나라가 이 국민이 살아납니다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가 왜 가진 고초를 겪으며 이 나라를 건설했습니까 이제 살만한 나라를 만들어 후손에게 물려주나 했더니 도둑이 들어와 차지했습니다 누가 이 도둑을 몰아내야 합니까 우리의 희망인 젊은이들 이 젊은이들에게 미래를 보장하고 배나를 수용하며 자유의 가치와 그들의 분노를 담아낼 수 있는 정상적인 대안 세력을 빨리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 시대가 주는 마지막 사명입니다 비록 짐이 무겁고 길이 힘들더라도 우리는 함께 해내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해낼 수 있습니다 함께 해냅시다 우리 다같이 승리의 그날까지 다시 한번 다짐합시다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